포라, 브로디, 베베핀 베베핀, 베베핀 실내 안전송 조심 또 조심해, 조심 또 조심해 집에 있을 때도 모두 조심해! 집안에서 놀 때 만지면 안 되는 것 뜨거운 다리미, 뜨거운 다리미 다리미는 만지면 안 돼요? 뜨거워서 위험해요, 항상 조심해! 집안에서 놀 때 만지면 안 되는 것 전기찌릿 콘센트, 전기찌릿 콘센트 콘센트는 만지면 안 돼요? 전기찌릿 위험해요, 항상 조심해! 다리미랑 콘센트는 만지지 않을 거야 안전규칙 지켜요! 조심 또 조심해, 조심 또 조심해 집에 있을 때도 모두 조심해! 집안에서 놀 때 만지면 안 되는 것 끓고 있는 냄비, 끓고 있는 냄비 끓는 냄비는 만지면 안 돼요? 뜨거워서 위험해요, 항상 조심해! 집안에서 놀 때 만지면 안 되는 것 날카로운 칼날, 날카로운 칼날 칼날은 만지면 안 돼요? 날카로워, 위험해요, 항상 조심해! 뜨거운 냄비랑 칼날은 만기지 않을 거야! 안전규칙 지켜요! 조심 또 조심해, 조심 또 조심해 집에 있을 때도 모두 조심해! 집안에서 놀 때 하면 안 되는 건 젖은 바닥 달리기, 젖은 바닥 달리기 젖은 바닥 위에서 달리면 안 돼요? 미끄러워, 위험해요, 항상 조심해! 집안에서 놀 때 하면 안 되는 건 비누 먹지 않기, 비누 먹지 않기 비누 먹으면 안 돼요? 먹는 음식 아니에요, 항상 조심해! 이제 뛰지 않고 비누도 안 먹을 거야! 안전규칙 지켜요! 조심 또 조심해, 조심 또 조심해! 집에 있을 때도 모두 조심해! 구독하고 또 만나요! 해주세요! 언제 Aunt elbows! 해요! 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